지난번에 살짝 프리브로 보여드렸었죠 이번엔 정식 출시 제품이고 색상은 그린색이에요 갤럭시 S22 모델입니다 폰 잠깐 옆에 내려놓고 기본 구성품 다 똑같을 거예요 간단 사용 설명서 그리고 USB C2C 케이블 하나 그리고 이쪽에 유심 제거 핀 이게 구성품의 전부고 이제 색상은 그린색인데 갤럭시 S22 플러스랑 갤럭시 S22 울트라는 삼성 닷컴 단독 컬러가 있는데 S22만 없어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팬텀 화이트, 팬텀 블랙, 그린, 핑크 골드 요 4가지 색상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그 갤럭시 S21 때 기본으로 제공되던 그 바이올렛 컬러가 삼성 닷컴 단독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S22 플러스 모델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기본 흠집 보호용 필름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부분을 떼면은 갤럭시 S21 때까지 제공되던 기본 액정 필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매하셔서 차후에 다른 서드 파티 제품으로 부착을 하셔야 되고 대신 디스플레이가 평평해져 있기 때문에 강화율이나 아니면 필름이나 이런 것들 부착하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갤럭시 S21 때까지 제공되던 그 필름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좋으시면 그거 부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안 좋으면 모를까 줬다 뺏는 거는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죠 스펙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나열을 하면은 크기는 6.1인치형 1080x2340 OLED HDR10 플러스를 지원하는 120Hz 디스플레이고 크기는 가로가 70.6mm 세로가 146mm 두께는 7.6mm로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었어요 특히 이제 세로 길이가 짧아져서 비율이 굉장히 아름다워졌어요 19.5 대 9 비율인데 이 아름다운 비율의 끝에는 상하좌우 대칭 베젤도 한몫해요 위 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베젤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더 시각적으로도 더 좋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죠 그리고 무게도 167g으로 전작 대비 대충 한 2g 정도 가벼워졌고 그 이외의 디자인을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플랫해져서 이제 이쪽에 강화율이나 필름 같은 거 부착하시기 수월하지만 여기가 약간 좀 날카로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양 끝하고 뒷면에도 여기 끝부분이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가운데 부분에 약간의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놨을 때 잡거나 그립감이나 이런 거에서는 또 크게 해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마이크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스피커 그리고 USB-C 타입 단자 그리고 유심 슬롯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빅스비 버튼 이렇게 있고요 뒷면에 카메라 3개 있죠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또 일부 국가를 제외를 하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또 퀄컴 스냅드래곤을 삭제를 했는데 계속 좀 엑시노스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에요 뭐 타사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A 칩셋 그리고 자사에서 개발한 M1 칩셋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성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잖아요 사용자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고요 근데 그런 걸 정하지 못하고 계속 자사 칩스 썼다가 퀄컴 칩스 썼다가 막 이러는 게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다음 갤럭시는 어떤 칩스도 탑재를 할까 다음에는 엑시노스일까 아니면 스냅드래곤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램은 8GB 저장 공간은 256GB 단일 모델인데 이것도 조금 불만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256GB를 한정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이상의 용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막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사용세도 많아져서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사진도 많이 찍고 로우로 촬영해가지고 보정도 하고 이러는 사람도 엄청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6GB 단일 용량을 제공을 한다는 거는 그냥 강제로 더 상위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 친구의 얘기인데 큰 폰은 싫고 작은 거 쓰고 싶은데 용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선택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강제로 256GB를 사서 클라우드나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를 강제로 공부를 하고 또 그만의 불편함을 또 감수를 해야 되고 또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드는 추가적인 그런 부가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죠 이해는 하지만 아쉬운 그런 느낌이에요 전면은 10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하나 있고요 후면으로 보면은 5000만 화소 광각 그리고 1000만 화소 3배 줌 망원 카메라 1000회백만 화소 초광각까지 총 3개의 카메라가 있어요 갤럭시 S22 울트라랑 다른 점은 메인 카메라의 화소 1억만 화소랑 5000만 화소 이런 차이가 있고 10배 줌 망원 카메라가 또 하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 구성은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랑 거의 같은 구성인데 광각, 초광각, 망원 이렇게 3개 있고 망원이 3배 줌인 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카메라 비교도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메인 광각 카메라의 화소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3700mAh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갤럭시 S22랑 S22 플러스가 저는 사실 크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펙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모델, 기본 모델은 UWB를 지원하지 않고 고속 충전도 플러스 모델이나 울트라 모델은 최대 45W까지 충전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 모델은 25W까지만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이미 한 번 급을 나눈 상태에서도 또 한 번 급을 나눠서 되게 철저하게 급 나누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급 나누기는 사실 뭐 삼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사들의 특징 같은 그런 게 되어 버린 거죠 일단 삼성닷컴 단독 컬러 없을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호락호락하게 모든 걸 허락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걸 대충 예상을 했고 이 모델을 보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아이폰이었어요 아이폰 12 프로인데 아이폰 13 프로도 요 노치 크기만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하죠 일단 두 개의 기기가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크기도 거의 비슷해요 길이랑 양쪽 폭이 거의 비슷하죠 실질적으로 뭐 크기 차이도 거의 이 정도면은 안 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요 정도의 크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요 갤럭시 S22 같은 경우는 올렸을 때 165.8g 나와요 강화율이 하나만 붙인 아이폰 12 프로는 196.4g이 나오죠 그리고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는 생폰 아이폰 13 프로예요 202.9g 나와요 일단 아이폰 13 프로는 제쳐두고 아이폰 12 프로랑도 한 30g 정도 차이가 나요 30g이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들 사용하다 보면 30g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로 느껴지실 거고 뭐 간혹 손목이 아프다거나 손가락이 아프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무게가 최근 스마트폰들이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 정도 무게 차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거고 그런 유의미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갤럭시 S22 모델은 너무나 부담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바뀐 비율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들고 이 비율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조차도 더 고급스러워 보일 정도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디자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제가 느꼈다라는 거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정식 발매 제품 이렇게 개봉부터 해서 하나씩 천천히 리뷰를 해 볼 건데 뭐 이런 사용기나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분명 좋지만 갤럭시 S22가 기본 필름을 제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강화율이나 이런 필름들 여러 가지 지금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볼까 해요 그리고 플러스로 투명 케이스들 뭐 TPU나 하드 케이스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투명 케이스들 그냥 누구나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저렴한 제조사들 것들 여러 개 구매를 해서 그 부분도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이 케이스를 좀 구매를 하고 싶은데 어떤지 몰라도 못 사겠다 라고 하는 것도 있으시면 저렴한 거 위주로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저희가 리뷰할 때 보여드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